어.. 시그너스 매그너스 카오스 자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다른 부프 쓰지 않고 가겠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우리 숏먼지 파초 한번 해주자 심 한번 받고 갑시다 카풀까지 그냥 한번에 가도 되겠는데? 어.. 아 잘못 눌렀다 아 괜찮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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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 재료 뭐야 어 일단 접읍시다 어 한쪽.. 한쪽만 공략하고 어.. 빠르게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.. 어.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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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기네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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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'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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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큰일났다 걸려주고 야아.. 시간 없앨라 그랬더니 흐흐흐 변신하고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야 위험했다 어후 우와 이거 피하려다가 죽었네 야.. 못 깨겠는데? 가능할까?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왔네 흐흐흫 아 루프커넥터 필요한데 아 넣어놓을 걸 그랬나 이야 어떡하냐 이거 아니 여기 밧줄을 가려갖고 4시간 스탱 유지해주고 하나 한 9시간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아우 두개 먹었다 뭐야 30분 어 여기 있다 스탱 유지하고 먹어 빨리 뭐 준비 좀 하고 3절 이야.. 어 communications 머리가 살고 죽어나가 이게 다 연결된 동작이니라 어찌 해야되는 것인가 답은 무적기니거늘 무적기 없는 바이퍼 아 있지 무적기 바이퍼 아 도어 필요한데 그냥 가자 어 그냥 가 실력으로 깨자 어 충분하다 어 흐흐흐흐흐흐 아 스택 살로 스택 싸우러 왔는데 아 스택도 못 싸왔네 에이씨 스택 싸우러 왔는데 깰 수 있을까 막판에 바운딩을 쓰면은 바로 넘어가거든요 초반에 좀 죽더라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스택 쌓고 피싸래기 한 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바이퍼 무적기요 이 원기역 딱 날릴때 잠깐 무적입니다 0.8초인가 흐흐흐흐흐흫 어 잠깐 무적입니다 어어 갑시다 어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냐 죽을 수 밖에 없잖아 이거는 그치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치? 죽는다고 치고 싸워보자 그치? 가운 아래 바닥만 안생기면 그래도 할만하더라고 응 한번 죽는 거 그냥 죽으면 되는 거니까 어 위험했다 또 야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그치? 갈대 가야지 흐흐흐흐 때가 되었어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그치? 어 시간 좀만 버려가지고 피살기와 함께 아 첫째 장바는 2에서 3의 사이에 사이의 틈이 있다고 아 가운데 아 파란 레이저 막으면 된다고 중간에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되면 위로 꽂히지 않나 막을 수 있나 오케이 의견 받들겠습니다 아 아 이거 피살기 준비하고 있었는데 흐흐흐 바운딩 아직 안썼는데 아쉽군 아 이거 집게 진짜 싫다 짜증난다 집게 걸리면 9시간짜리 필요할 것 같은데 오케이 9시간 어디죠 이제? 오케이 30 준비하자 어 몇 초 남았어? 17초? 스택 하나 싸우면 되고 버프 유체와 밑에 있어 아 아 막으려고 생각했는데 흐흐흫 아 스택 또 다 날라갔네 아 정말 오케이 일단 다음페이지 가겠다 이건 틈 없습니까? 아 못 깬 것 같은데 가능할까? 야... 큰일났다 큰일났어 가능할려나 스킬 쓸 여유가 스킬을 쓰는게 달까? 잡는게 낫겠지? 깬거 같다 느낌이 좋아? 느낌이 좋아? 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위험해쓰 깨끗았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그래도 두 번만에 깼네 어 위험했다 아 뭐 나오진 않았네 아쉽네 언제쯤 아잉을 끼고 잡을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수호 아 수호 아니지 카오스 자쿵 어쨌든 이어서 깼겠습니다 감사합니다